툴새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수공구 핸드툴 위주로 성장을 기반을 둔 업체입니다 지금은 전동공구, 충전공구까지 올해 많은 물량이 지금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툴새는 워낙 큰 공룡업체라서 한 번 생산할 때 기본 메모케어 굉장히 많이 생산할 줄 알아듭니다 그래서 다 스파 회사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